가수 나훈아 씨가 올해 데뷔 55주년을 맞아 전국 투어에 나섭니다. 나훈아 씨는 6월 11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창원 등 모두 10개 도시를 돌며 콘서트를 엽니다. 지호 히트곡들은 물론 맞짱과 체인지 등 지난 2월 발표한 신곡 무대도 처음으로 선보이는데요. 나훈아 씨가 직접 콘서트 기획을 맡았다고 합니다. 지나온 55년 세월이 정말 꿈만 같아 콘서트 제목도 드림55로 지었다는데요. 코로나라는 답답하고 숨막힐 듯한 터널을 지나온 우리 모두의 가슴을 후련하게 씻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날씨였습니다.